안녕하세요 여러분 또 하나의 이 스튜디오의 레볼루션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프레젠테이션을 만들기 위한 다림의 노력 전세계 어디서도 하지 못했던 새로운 방식 한국의 이러닝 기술 여러분에게 선보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가상 스튜디오 기술에 대한 프로페셔널 테크놀로지도 있었지만 이제 여러분에게 일반 PC에서도 스마트 시대로 방송을 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 이 스튜디오를 이번 이러닝 코리아에서 전격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술은 그동안 전세계의 프레젠테이션의 문화를 바꾸고 개인용 컴퓨터가 컴퓨터가 아닌 방송국이 되는 퍼스널 스테이션이 되는 PS 시스템으로 변화가 되는 큰 의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께서 그림과 마킹을 하면서 마우스로 더 크게 더 작게 또 지우기도 해서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방식으로 한다면 그래서 이 포인트 하나로 마음대로 키우고 줄이고 그리고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이러한 환경으로 만들어진다면 우리는 파워포인트를 가진 과거의 이러한 방식의 프레젠테이션에서 이제는 멋진 장비의 환경으로 갈 수 있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스튜디오는 프레젠테이션 방식을 바꾸고 있습니다 노트북에서는 노트 화면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화면과 프레젠테이션과 강사를 함께 보이는 새로운 방식으로 만들어서 충분히 여러분이 방송국처럼 방송을 할 수 있다 그 안에서 많은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가능하도록 방대한 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인생의 이야기를 남기고 여러분의 소중한 강의를 영원히 남길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의 이 스튜디오 방식으로 이제부터 인터넷 시대의 스마트 시대의 여러분의 주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스튜디오 방식으로